시금치 주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금치 주스를 갈아왔습니다 이따가 친구 잠깐 만나고 저녁식사하니까 가족끼리 조금 덜 먹으려고요 엄마가 부르셔서 다녀왔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까먹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치즈 타르트 엄마가 받아오신 건데 이거를 한 조각을 엄마랑 나눠 먹으려고요 맛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친구들 어제 준비했어요 어제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나름 안에가 조금 달라요 옷이 다르답니다 브이넥에 흰 목폴라를 입었어요 여러분 저는 친구 만나고 들어왔어요 친구가 이거 초도 붙여줘서 초도 불고 두 번이나 불었네요 벌써 그래서 조금 쉬다가 이제 저녁식사하러 가려고 합니다 저는 저녁 먹으러 가고 있어요 나도 갑니다 빨리 토다이 가요 토다이 혹시 토다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이버로 예매를 하면 10% 할인이 돼요 도착했어요 어디야 여기로 가요? 아 여기 있어? 토다이 와 들어왔어요 되게 많네요 진짜 많다 소소하게 가져와 보세요 육회 사시미 이거랑 가재 잘 먹겠습니다 아 대박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초밥 대게도 있어요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마카롱 그리고 얘는 알로에 라임 뭐예요 여러분 저는 완전 맛있게 먹고 이제 장보러 갑니다 응 출발 토다이 진짜 짱 맛있었어요 되게 엄청 넓고 엄청 다양해요 그리고 좀 평소 뷔페에서 안 먹어 본 것들도 좀 많았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1 오케이 와 저는 집에 와서 케이크 풀고, 이제 교회 가려고 합니다. 교회 끝나고 생일 파티를 또 작게 할 것 같아요, 언니 오빠들이랑. 그래서 일단 교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제 케이크래요. 순종이 축하해주러 왔어! 순종이! 우와! 붙였어! 뭐죠? 우와! 시시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농구청! 생일 축하합니다! 순종이가 축하해주고 있어! 고마워! 누나 축하해! 기다리고 있어, 지금. 죽기만 해봐. 내가 좀 빨라! 죽기만 해봐. 일어나봐. 짖는다. 컷팅시 무서워, 그거 무서워.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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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그래, 거기다가. 이제 먹자. 그래. 감사합니다. 라이라고 해? 엽떡 시켰어요. 맛있어도 돼, 가림도. 여러분 저는 생일 파티를 잘 마치고 엽떡도 먹고 얘기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이제 자려고요. 깨알같이 또 케이크까지 사놓고 아니, 케이크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있어서 더 놀랐어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일요일 12시 41분입니다. 근데 저는 집입니다. 알람을 안 해놓고 잠들었어요. 어제 딱 누웠는데 진짜 갑자기 너무 졸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기가 싫은 거예요. 그 탁 잠들 것 같은 이 느낌이 깨질까봐. 그래서 알람 맞춰야 됐는데 하면서 잠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요일에 깨워주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맞이했죠. 그래서 망했죠, 뭐. 어쨌든 집에서 점심만 먹고 가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시금치 된장국에 청양고추 조금 더 넣고 요거 계란 소세지 해먹을 거예요. 이렇게 국이랑 반찬이랑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들려서 화장 조금 하고 이제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트루언니랑 실버라인 오빠 만나서 일상 간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이거 어제 고모가 생일 선물로 주셨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다 왔네요. 저는 걸어가고 있어요. 트루언니네가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운동 좀 하려고. 저는 이분들을 만나서 야이염. 이분 머리 자르고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저는 실버라인 오빠를 기다리면서 언니랑 같이 과자 먹고 간식 먹으면서 편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삼겹을 먹으러 갑니다. 본가, 본가, 본가 오삼겹집이 문을 닫아서 천년 쭈꾸미 먹으러 왔어요. 불냄새. 그니까. 잘 잤나요? 목이 꺾이시던데? 난 이렇게 잖아, 알아요. 나와봐. 좀 먹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대박.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저희는 밥 다 먹고 카페라리에 왔습니다. 블루베리 치즈 타르트? 크레페. 이렇게. 오, 성공. 이렇게. 아,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오늘은 아이스로 시켰어요. 툴 언니가 아이스도 먹어서 따라 먹었어요. 따뜻한 거 먹으려고. 집에 갑니다, 이제. 저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안을 해야죠. 그리고 요거 니트는 타미 거예요, 타미. 이거는 미국 아울렛에서 그때 구매를 했는데, 혹시 미국 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타미나 폴로 같은 브랜드들, 한국에서 비싸잖아요. 요거 꼭 아울렛에서 한번 가격을 확인을 해보시고, 괜찮으면 꼭 겟해 오시길 바랍니다, 진짜. 미국 아울렛에서 사면 진짜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씻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